성전을 사랑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에 바로 이여령 문교부 장관을 지낸 분을 영성지성의 대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쓴 책에서 지성에서 영성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교회를 비평한 사람이 당신은 장관정 되고 그 많은 사람이 뭘로 교회 가냐고 집에서 성경 읽고 찬송하면 되지 예수님이 틀린이라고 교회 가냐고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참 대답이 참 아름다운 대답이었어요 제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배가 고프 어디로 가죠? 밥 먹으러 식당에 가겠죠? 뭔가 알고 싶을 때 도서관에 가죠? 심심하면 극장 가서 영화 보겠죠? 몸이 아프면요? 평온해 가죠? 그러면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나고 너라도 심심하고 배고 갔다 보면 어딜 가죠? 그게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배고픈 것처럼 갈증난 것처럼 영혼이 굶주려 했을 때 그때 어디로 가야 되나요? 영혼? 영혼에 굶주려 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가? 저들은 대답할 수 없겠지요 또 그렇게 말한답니다 교회요? 뭐 교회도 요가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던데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한다는 겁니다 식당 가서 꼭 맛있는 음식이 항상 있는가요? 병원 가면 명의가 되고 항상 병원 다 고친가요? 극장 가면 항상 재미있는 영화만 있는가요? 배고프면 그래도 식당 가고 그러듯이 내 영혼을 책임질 때 예배 드릴 때는 어디가 있냐고 교회밖에 더 있냐고 교회 서울대 청와대 가면 영혼 문제 해결합니까? 그래도 교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데 내 영혼의 문제 어디서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1절 보니까 사슴이 신의 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줄을 찾게 갈급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찾게 갈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한 복된 믿음의 모습이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될 수 없는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파스카라 말하기를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밖에 없는 공간이 있다 영혼의 문제죠 아주 목이 말라요 갈증난 사람한테 그때는 진수성장이 아닙니다 일단 물 한 컵이 중요하죠 입이 탄대 배고파기인 사람에게는 밥이 중요하지 옷을 주면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벌벌 떠는 사람에게는 옷을 줘야지 밥이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런 대로 넉넉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인 해결 우리 영혼의 공허함, 허무함 여러분 우리 농경사회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만 모든 사회의 부패와 부정과 부조리와 문제는 더 심각하고 많은 사람이 지금 자살해 죽고 허무와 고통 가운데서 불행하다고 그래요 불행하다고 지인필은 높아지는데 왜 그럽니까 이것은 영혼의 갈증,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노력을 하고 그런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잘 사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의 갈증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죠 영혼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뭘까 오늘 본문 말하기를 망문의 여호와 여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있는 하나님께 불을 짓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는가 성제 마치 자기 애인화 된 것처럼 마치 지금 뭡니까 내가 사모해서 쇠약하며 아니 사모한데 왜 쇠약합니까 사모한데 사모한데 쇠약하다는 것은 마치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정말 사랑했어요 상사병이 걸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 그 정도로 오늘 시편 기자의 표현은 그만큼 간절히 간절히 그만큼 사랑한다는 표현이 여기까지 표현하고 있을 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성제는 소중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제 이렇게 소중한가 여기서 말하기를 첫째 불을 짓고 기도한 장소를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영혼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사랑의 하나님께 불을 짓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모한 가문에서 성제하고 싶은데 가지 못하니까 강한제에 불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예수님이 내 집 맘이 기도한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가장 항상 내 눈길과 내 마음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나란 여선지자는 그가 과부로 7년 남편과 살고 돼가지고 84년 때까지 성전에서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훌륭한지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바로 껴안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때 예수님 메시아올 걸 강한제를 기대하고 기도했던 이 선자들은 야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걸 보았다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기도를 통해서 예비한 가문에서 성녀의 감동으로 안나는 쓰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자기에 둘러싸인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얼마나 신령한 역주의 눈이 뜬 복된 여인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 기도했어요?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이 선자가 아름다운 인생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얼마나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만나십니까 기도가 최고 축복인데 어느 정도 기도 응답하고 있습니까 맘이 기도한 집이라 이곳에서 부리고 기도해서 사는 만나는 복된 자들이시기를 예수 글쎄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둘째로 안식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데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은 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봄에 보니까 이 제비가 와서 천만 밑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 그 모습이 그렇게도 아름답고 귀하게 보이는데 자기는 성전에서 사고 살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계속 살고 있는 참새도 제비가 부럽다는 것은 그만큼 성전에서 있는 것이 사모가 되고 복되다는 표현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뭐란가 그들이 보금자리를 얻은 나이다 보금자 내 보금자리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내 보금자리가 어디냐 성전에 있는 그 보금자리에 있는 그 새들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쉼 먹고 싶습니다 안식의 장소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곳에 쉼을 줍디까 물론 가정에서 부부간의 믿음으로 주님 모시고 살면 쉼이 되지만 그걸 완전하지 않는 것이 항상 느껴진 우리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진정한 쉼은 어디 있을까 바로 어린아이가 어머니 가슴팍에 들어가 살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 품 안에서만이 잠든 쉼을 얻게 되는데 그 쉬는 장소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힘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은 다 수고의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어요 그 짐을 다 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누가 우리 짐을 져준다고 합디가 누가 합디가 부부간의 짐을 져줍디까 아니요 서로 힘들다고 그래요 내 사정 다 얘기해도 사실 한계에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다 말하면 다 받아주든가요 못 받아줘요 그게 한계에요 인간의 한계에요 그런데 예수님만 짐을 져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공자가 살까 그런 말이었던가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은 예수 그리스도에 품 안에서만이 쉼을 주게 되는데 오늘 그 복음자리가 어딘가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만의 문제 해결할 수 있고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오직 예수의 생명 안에서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은 내 가운데서 참된 쉼은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영웅이라 했던 나폴레옹이 그가 유럽을 거의 정복하고 월투를 싸움에서 참패를 당해서 결국 무릎 꿇게 되는데 그분이 포병 출신이고 포병으로 잘 싸웠는데 자기는 승리할 거서 자신 만만했어요 충분히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낙비가 내려가지고 그 포병 부대가 징구렁탕에 빠져서 꼼짝 닫자 못해서 결국 포회되고 그래서 결국 생포되고만 합니다 그가 이제 유배되었을 때 한 기자가 물었어요 황제 폐하여 당신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어느 때였습니까 할 때 그가 눈을 지그시 감고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황제 왕궁이에요? 아니요 세상에 자기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수백만 군대를 이끌고 큰소리 칠 때예요 아니에요 뭐란가 전투가 치열하다는 어느 날 아침 철물을 벗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 드릴 때가 가장 내 인생이 행복했노라고 영혼에 참된 심 예배 중에서 오늘 찬양하면서 말씀 내서 은혜 받으면서 오늘 말씀해서 내 인생이 해답을 얻었어요 그래 인생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이구나 그래 내가 맡기고자 합니다 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내 마음의 평강 기쁨이 올 때 진정에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고 있는데 내 영혼의 문제는 예배를 통해서라고 그 황제란 사람이 예배 시간 그 시간에 내 인생이 가장 행복했던 이 고백이 그렇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다른 거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감사하고 그 시간에 하나 만나는 시간 그건 뭐냐면 성령의 임직 가운데서 내 마음의 위로, 평강, 기쁨, 아픔, 슬픔, 고통, 눈물을 닦아주신 분 인생의 절벽이 오고 눈물골짜기를 통행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퇴계 선생님 여러분 시온의 고속도로 간다는 게 어찌까 사실은 눈물골짜기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길이 힘들었고 그런데 인생의 눈물골짜기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했고 그것 때문에 간절히 만났을 때 마멜 시온의 고속도로 간다는 사람이 하나멜 성전에 고속도로 간다는 사람이 여러분 성전에 자주 오고 가고 고속도 나고 시온의 고속도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참당한 행복이 되는데 그게 은택의 세미의 성령의 생수가 오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오기 때문에 마저 성전의 사회를 통해서 오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 힘썼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쫓아가지 말라 마지막 때 일수록 안 모이려고 그래요 지금 전부 안 모일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다듬 물도 따로 따두면 꺼지게 되는데 여러분 같이 자꾸 모이고 기도할 때 성례의 은혜가원에서 여러분 예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용규 몽골 성교사의 간증인데 그게 돼서 한 자매가 이름이 벌러르란 자매인데 이분이 참 믿음이 좋아서 그분이 이 귀가 막았는데 그 귀를 치료할 정도 은혜 받았는데 한 번은 주일날 헐떡벌떡 뛰어봅니다 예배 시간 전에 성교사님 제가 우리 소가 잊어버렸어요 소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예배 시간이 가까워서 예배들이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요? 원하는 기도합시다 그 소를 찾아달라고 그런데 놀랍게 예배 마친데요 소가 그 마당에 와서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여기서 우리 인생은 항상 시험이 와요 오늘 또 예배당에 못 올 이유가 있고 사업상 바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도 내가 예배 드려야지 오신부 있고 오신부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소 찾으러 간 사람이 있다니까 지금도 그런데 우리가 못 찾은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릴 때 소가 지 발로 예배 드려 왔을까요? 한 번도 그 기회 안 왔을 것 같은데 어떻게 소가 자기 발로 꼽고 와요? 하나님이 다 주장하세요 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렇구나 그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졌을까? 그렇구나 모든 것만큼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나왔더니 하나님이 이를 올 때 척일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영적 생명력 없는 축복이 오게 됩니다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인 나이다 그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이 찬송한다는 것은 뭐냐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관리 재산 건강 관리도 중요하지만 영적 관리가 어떻게 된 것일까? 여러분 영혼의 은혜 받았어도 또다시 계속 관리하는 것 성전에 자주 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라면 교회는 어머니예요 어머니 품속에서 신령한 젖을 먹고 은혜 받고 있는 장소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배 시간 얼마나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항상 은혜의 생각과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재산자가 날려고 그렇게 하니 그 옳게 하니 구원을 보이시고 또 감사의 곡조로 붙은 건 찬양이 되는데 여러분 사도가 우리 그가 전도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사건을 알죠? 그런데 기도하고 찬미암에 옥토가 옮기고 지진하고 아니 그 감옥에 지진이 나버리고 그리고 착구가 다 풀려버리고 쇠고랑이 다 풀려버리고 올라온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 인생에 매맞을 때가 있고 고난당하려 있고 아플 때가 있어요 그때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신가? 우리는 감사 찬양은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만큼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절대 좋고 인정하는 건 믿음이잖아요 그럼 안 좋은 일 좋은 일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어? 합력의 손을 주실 거야? 내가 경험 없고 이것을 통해 더 좋은 일을 줄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되고 믿음이 없으면 아니야 내가 낚시 먹고 실망하고 자제를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손해받고 어려움 당하고 내가 힘들어 이런 일이 없어서 얼마나 좋았을까? 항상 후회한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이 더 좋은 거 복귀라고 그래 이게 뭐냐면 감사한 사람은 믿음의 기초가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찬양해 아니 매만큼 감옥같이 어떻게 찬양해 나와요 그런데 찬양했더니 어이구 이제 옥토가 움직이고 오어둔 잡고가 풀려버리고 간수가 무릎을 닦고 왔어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해드릴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을 구원해드리라 예 사도가 우리의 바울인가? 그 바울의 바울됨이 그 사건을 통해서 역시 그 바울이기 때문에 그가 고향 모든 걸 성계에 맞섭니다 그는 우리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기도로 믿음으로 이겨서 승리한 그 고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얼마나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아름답게 바울이 정말 기독교를 세웠다 할 정도로 훌륭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모델이 되었고 가장 고생했고 맴맞고 고생했는데 오늘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감사 찬성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감사했고 그 상황이었고 어떤 사람은 안팽이가 완전히 사양을 선고받았는데 계속 감사 찬성이 되니 나섰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빌리뽀 교회가 탄생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환경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언젠가 예배드리고 기도 참매하고 기도 참매 그 예배 시간에서 임재가 왔고 그걸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왕 펜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사베티라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제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에도 수용되었는데 격리병원 정신병원 같은 데 격리되었는데 얼마나 낙담하고 자재로 한숨감으로 해서 죽고 싶어서 자살을 하고 그런 순간인데요 하나님 은혜가 임했어요 그 병원 한쪽에서 예배드리는데 그 예배당에서 흘러온 그 잔송소리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 잔송이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잔송에 그분이 회개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서 눈에서 눈물이 빙 돕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서 내가 이렇게 됐군요 하나님 방곡대로 사바지 않고 이렇게 망하게 됐군요 그러면서 그분이 회개하고 울고 통곡하고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냐면 그 잔송에서 은혜의 빛이 임하고 회개하니까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그 어둠에서 터널에서 벗어나더란 거예요 심령의 신이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이루어가고 여러분 잔송 하나가 그 영혼을 살렸는데 예배지 흘러온 그 잔송 옆방에 들었던 그거 하나가 인생을 바꿨어요 은혜가이면 바꿔지게 된 거예요 지금 무겁고 답답한 심령 그게 문제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도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1067개 백화점 왕 세계적인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야 그래서 거부가 됐다 잔향해서 거부가 되자 아니요 거부가 되고 나서 주님 떠나면 지옥 갈 건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그 잔송 하나가 성의 빛이 임하니까 인생이 바꿔졌다는 거예요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애매를 통해서 회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10절에 주의의 궁정에서 산 날이 다른 곳에서 찬나보다 즉 악인의 장막이 간보다 내 하나님 문재기를 잃는 걸 좋사오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뭘 잃니까 청와대에 있는 것 봐도 우리 안디옥계의 사찰입사가 좋사오니 그 말이요 문재기는 좋사오니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만큼 성전에 사는 것이 깊었고 주님의 사랑스럽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감기과 기쁨 가지고 기대가고 나왔습니까 오늘 주의주의가 그냥 가야지 아무 힘없이 그냥 터덜 터덜 받으실까요 애인 만나러 가면서 마음 안 쓸데없어요 대통령만 만난다 해도 청와대 날 만나러 갔는데 하루 전에 전날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영이 하나님 만나겠냐고요 절대 아니에요 감격하고 기쁘고 내가 여기서 은혜 받고 천국 가는 곳인데 내 영을 만나는 곳인데 예배들이 얼마나 소중한데 예배들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추리에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백성이 나에게 예배 제사드리기 위해서라 목적은 그거예요 그리고 주례급기 후반에 보면 여러 가지 성막을 짓는 얘기가 나와요 그다음에 레이가 나와요 레이기는 성막 안에서 제사법이 나오는데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입기가 그런데 한마디로 예배예요 예배 그 제사가 신령한 예배로 지금 바꿔졌어요 예배 교회를 사랑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이런 균성 국방장관이 귀신이나 해병들 창설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28살 때 별을 다고 36살 때인가 별 4개를 다 세계에서 가장 진구에 빠르고 유교 때 가장 공을 세웠고 그분이 아니라면 그때 우리가 적화될 수 있었어요 부산 전투에서 그분이 이겼기 때문에 막아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휴가 와서 보니까 어머니가 밤새 기도해서 완전히 무릎이 낙타 무릎 되어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전투에 공을 세우고 이긴 것은 어머니의 기도라고 하면서 나중에 무슨 얘기했냐면 박정희 대통령 때 자기를 비서실장으로 불렀는데 거절했습니다 에요 나는 이제 주일성소를 해야 되는데 비서실장 가면 주일성소를 못할 수가 있겠다 난 장로로 교회 성기인 가운데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박정희 시의사건이 나오고 김정희 사건이 나오고 차일정 경호시장 모두 다 그 당시 있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갔으면 죽었을 거라 얼마나 감사할 일이오 지난번 김승희 장름도 그런 얘기예요 그분이 법문 잠깐 지내고 그 다음에 이 박근혜 대통령 때 총리를 국무총리를 다섯 번을 제안했는데 다 거절하기를 나는 이제 주일을 거라고 나는 하나님 기도하고 나는 예배드리고 나는 전도하고 영어를 일할 것이라고 그런 훌륭한 그래서 한국교회 깨우는 훌륭한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을 때 이야 훌륭한 거 대단하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잘 섬겨가지고 복받은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오베드도입니다 그 당시 다힐실 이제 법괴를 옮기다가 우사 사건이 났어요 손가대니까 법괴 움직이니까 우사가 딱 됐는데 그 순간 즉사에 죽었어요 그래서 다 벌벌 떨고 있는데 오베드도는 자기 지별에 법괴를 모으고 석 달 동안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줬는데 그 자손이 얼마나 복받은가 성경 하나 찾아드릴게요 역대상 26장 8절에 말하길 이는 다 오베드도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 아는 것이니 야 오베드도는 얼마나 복받았는지 나는 여러분들이요 많은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어느 장놈이 그렇게 잘 섬기고 교회 잘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많은 분광사를 공통적인 거 다 자손들이 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된 교회에 정말 충성하고 헌신한 것이 내가 살고 내 영혼이 살고 내 자녀가 사는 그 복된 삶에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반드시 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성전이 구약의 성전인데 지금은 교회로 바꿔 있어요 교회 근데 교회를 예수님이 뭐라는가 이 반석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건 교회밖에 없어요 서울대 청와대 아니요 오늘 음부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 마귀 사망권세 그들의 지옥을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교회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임금 마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밖에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 이 믿음의 고백할 때 그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보혈의 능림하고 그런 곳에 이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바로 예수국의 생명이 임하게 되고 불임하게 되고 은혜가 임하게 되고 여러분 이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곳에서 여러분 영혼에 살고 사단의 곳을 깨뜨리고 신뢰한 영적인 삶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시기를 예수국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구하라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라 그건 교회에서 영혼을 만들고 구원시키고 양육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사단은 교회만 파괴하려고 그러고 교회만 이기면 되는 것이고 이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불러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 필립 브룩스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의 것을 먼저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 하늘꽃과 땅의 것을 다 얻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참호하시면 땅의 것 물질의 것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가서 신앙도 얻었고 금도 얻었는데 남미로 간 사람들은 신앙이 아니고 금을 찾으러 갔는데 신앙도 잃어버리고 금도 못 찾고 지금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자녀로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잘 복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자로 못 봐도 예배의 성공하고 은혜 받으면 그 다음 일꾼으로 일하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 볼테라 사람 유명한 무시론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를 말살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예배를 못 들이기만 끝난다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얼굴 뵙는 것이고 생명 얻는 시간인데 나는 말씀이 영이온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고 저도 정말 거루한 신령한 영적인 능력이 흘러가기 원하고 한마디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통로가 돼요 영혼의 영혼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면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세속적이고 사탄의 밥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에베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자 복중과 다이슨을 하나님의 귀에 쓰시게 된 건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됐는데 다이슨이 한 번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말하기를 너는 네 손에 피가 있어서 성전을 짓을 자기가 없다는 것 네 자손에게 지어난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리고 다이슨의 모든 자제만 준비를 하고 마는데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이 무슨 얘기하냐고 싶냐면 그 생각과 마음을 받으시게 하나님이 다이슨에게 복을 주셔요 사무에라 7장 8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제 7장 1절부터 1절부터 5절 1절부터 여호와께서 주위에 모든 원수를 무찌리시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왕의 선자 나단의 길이되 돌자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들 하나님의 길은 휘장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가리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이시니 마음이 되어 있는 것을 모든 걸 행하소서 그랬어요 그때 사무에라 7장 8절부터 말하기를 그러면 이제 내 종 다이대기 여호와 같이 말하라 마음군 여호와께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고 양을 따른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이라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했을 적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리라 위대하게 만들라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에라 7장 11절부터 말하기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렸대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두 원수에게서 벗어난 편식이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 길은 이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하나님 집을 짓겠다 하나님 내가 네 집 짓어주겠대요 네 수왕에 차서 네 조상들에게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소름을 통해서 계속 계보가 예수굴속과 연계되잖아요 그의 나라를 경국해 하리라 성전을 짓도 안 했어요 마음만 가져도 너는 내 집 세우고 싶냐 내가 네 집 세울게 여러분 다이씨 그 당시 이름을 영원히 경국해 알려주겠다는데 전세계 다이씨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죄 용서하시고 마지막 내가 교회에 세우러 오셨고 그리고 성령 보내주시고 이곳에서 신령한 말씀을 전해라 생명을 전해라 양을 살려라 사단에서 건져내라 그래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라 그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에 떠나면 이건 노아 방주예요 여기를 통해서 내가 전국에 가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깡통을 자도 지옥까지 말라는 그 장노님의 책에 보면 주일에 한 번 빠지니까 그 사다리가 빠졌더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래서 이 곽승희 목사님이 그분이 무슨 얘기했냐면 임종하신 분 많은 분을 봤는데 처음에는 자녀도 보고 싶다 하더니 마지막 임종 직전에 가면 사람들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 복사님 성전에 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싶어요 성전에 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싶어요 그러더란 거예요 지금 내가 몸이 그래도 움직여서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얼마나 복된 시간인데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예배 한 번 잘 드리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러더란 겁니다 모퉁이 뜰 성교의 얘기입니다 이상한 목사님이 중국에서 북한 성도가 찾아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추운 겨울에 얼음팔에 키가 작은 여자 성도가 왔더래요 어떻게 왔는지 그 추위 완전히 얼음, 고름 속에 온 거예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여기까지 얼마나 몇 시간 걸렸습니까 어제 밤에 9시에 출발했는데 산을 4개 넘고 오고 오다가 15시간 걸렸습니다 15시간 걸려서 예배 한 번 드리고 오고 왔더란 거예요 갔다가 낭대에 떨어져 죽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뭐냐면 나는 말씀을 먹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기 와서 이 사람이 말씀 듣고 가면 내가 살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와 있으면 갈급해서 못 살 것 같아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해서 왔다 갔다 살은 시간을 몰래 아마 중국까지 온 거 한가요 그 얼음팔을 왔다 갔다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고 그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 영혼이잖아요 무섭지 않았느냐고 그러니까 저는 무서움을 잘 탄 사람인데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 예배 드리십니까?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계십니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신령과 진정과 예배된 자를 찾으시는 이라 저는 마지막 제가 하나 뵐 일은 예배 인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물론 100%는 못 오지만 예를 써요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안 되고 봤으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것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 성도가 다 신부로서 어떤 일을 받을까? 저는 오직 목표고 영혼이고 하나님 나라 외에는 저는 없어요 모든 것이 목적은 그 하나예요 다 모든 것이 부수적이더라고요 내가 여러분의 영혼을 실적은 어떻게 기억할까? 저분 실적은 어떻게 기억할까? 항상 그 마음은 하나님만 하세요 예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신령상 주인은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요? 우리끼리 모임이 교회죠 에클레시아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 번 저는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에베당과 에베, 교회, 에베당, 교회 에베당은 집당이고 건물이잖아요 건물이 중요합니까? 마음의 성전이지? 맞아요 내 마음의 성전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 바꿔졌어요 구약의 성전은 달라요 그런데 주님이 신약에서 내 집은 마음이 기도한 집이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럼 내 집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내 집이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가 집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 내 집이라고 했는 내 집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않습니까? 이 성전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베당이라 하더라도 또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여러분 계란을 보면 계란 계란이 껍질인데 그 껍질에 생명이 없어요 물론 이게 콘크리트 집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계란이 딱 깨져버리면 그 계란의 생명은 흘러져서 생명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성전이 소중하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두 번 와서 기도하고 청소하고 닦고 일하고 물론 이 건물 자체는 생명이 없다지만 우리끼리 모여서 추운 겨울날 예배 드리겠습니까? 눈 비 오는데 예배 드리겠습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고 여기서 내 집이에요 영적으로는 우리 글쎄 서로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서로 몸의 지체예요 눈, 코, 입 다 달라요 기능은 그런데 다 귀한 거예요 저는 그의적으로 생각나면 예수님이 머리가 돼 제가 머리가 되면 저는 큰일 나 버린 거예요 저는 입력할만 대여만 선발하고 신령한 눈, 귀가 열려서 하나의 원하는 교회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천국 가야 되는데 사단은 공개해도 어디 가야 될 것인가 저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의 군병으로 일도 하고 여러분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 영초 싸움에 승리해야 되고 믿음에 승리해야 돼서 모든 예배에 승리하시고 은혜받고 건강하고 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그래서 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 거기에 앞장선 복된 자들이시길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